백내양 수술을 할 때 이제 작은 나이프로 각막을 한 2-3mm 절개를 한단 말이죠 수술이니까요 그리고 또 절개뿐만 아니라 수술하면서 저희가 소독약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하면서 눈 표면에 세포들이 약간 손상을 받게 되겠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반가운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동환TV의 공식 안니까 주치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비인빛 강남발교사생활과의 나건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친숙해셔가지고요 제가 친한 의사후배를 만나러 오는 느낌입니다 후배 맞죠 근데 친하면 우리가 원래 어려운 줌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정말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부작용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쭤볼 건 바로 뭐냐면요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능하실까요? 이런 이야기? 아 친한 후배 같다고 하시더니 또 이렇게 바로 도지껄 써주시네요 네 백내장은 물론 질병에 속하긴 하지만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백세 시대에 정말 대중적인 수술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해 보이더라도 결국 수술은 수술인 것이고요 그렇죠 약간의 불편함과 적응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도 환자분들께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백내장 수술 후에 불편함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감과 또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정리가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럼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 네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하기 전에는 눈이 아프고 그런 게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눈도 좀 아픈 것 같고 충혈도 잦고 눈이 되게 무거워진 것 같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작은 나이프로 각막을 한 2, 3mm 절개를 한단 말이죠 수술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경이 끊어지면서 거기 신경이 끊어지면서 처음에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신경이 약간 끊어짐으로 인해서 눈물의 분비가 좀 안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이 유발이 됩니다 수술 밖에 없구나 네 그리고 또 절개뿐만 아니라 수술하면서 저희가 소독약도 뿌리고 그렇죠 물도 뿌리고 하면서 눈 표면에 세포들이 약간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한 4, 5일 잘 못 씻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씻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 위생이 좀 안 좋아지면서 눈꺼풀 염증이 좀 일시적으로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술 후에 안구 건축을 유발해서 눈을 불편하게 만들고 좀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불편한 절간들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로 다들 좋아지시고요 또 많이 불편하시다면 인공문물 외에도 또 여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개월이면 많이 좋아지는군요 네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부작용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비문증입니다 비문증 역시 종종 말씀하시는 불편한 증상인데요 백내장 수술이라고 넣었더니 갑자기 시 앞에 시커먼 점 같은 게 날파리처럼 날라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거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죠 날파리증 근데 이제 우리 눈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투명한 조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리체가 20, 30대까지는 눈 속 막막에 단단하게 꽉 채워져 있고 붙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젤리를 오랫동안 두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리체도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4, 50대 중년부터는 조금씩 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부터 흐물흐물거리고 단단하게 붙어있어야 될 유리체가 유착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눈 안에서 똥하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공간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후유리체 방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아 그래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면 그 주변에 뭐가 좀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극이 남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리체 방리 현상이 생기는 노화 과정에서 주변에 이 조직들이 좀 묻어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문증을 유발하는 혼탁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유리체가 이렇게 좀 접히면서 방리가 되면 접히게 되면서 군데군데 좀 혼탁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 수술 전에 이미 비문증을 유발하는 유리체 혼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백내장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아 백내장이 제거돼서 밝게 보이니까 눈 안에 또 혼탁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네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백내장이 제거되면서 눈 속에 공간이 좀 닮겠죠 그 흔적한 백내장이 사라지게 되니까 눈 안에 공간이 좀 남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미래에 생길 유리체 방리가 조금 앞당겨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생길 유리체 방리가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서 이런 비문증이 조금 더 일찍 유발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거는 뭐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네 원래 있던 비문증이 네 수술 후에도 깨끗해져가지고 잘 보이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비문증은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참 이걸로 이제 골치압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발 좀 이 비문증 없애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참 아쉽게도 네 그동안 이 비문증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네 많은 치료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입니다 방법이 없군요 네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 여부랑 사실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아 저게 왜 안 없어지지 생각하시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무시하시다 보면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잘 못 느끼게 되고요 네 또 비문증을 유발하는 아까 그 혼탁들 유리치 혼탁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있다 보면은 위치가 좀 이동해서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 안에서 이 혼탁들이 분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비문증도 결국에는 조금 사라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과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관원 원장님께서 사실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백내장 수술 후에 불편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빗번짐입니다 빗번짐 네 빗번짐 빗번짐으로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많이 문의하시고 네 이 빗번짐은 노안백내장 수술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빛이 하나의 초점에 매치게 되는 단초점 렌즈와는 다르게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노안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렌즈는 멀리 멀리 중간 가까이 다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초점에서 빛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상대적으로 초점에서 어긋나는 빗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요 초점에서 안 맞는 그런 빛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뻗치는 그런 빛들이 생기다 보니까 별처럼 빛이 뻗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초점들이 같이 보이는 달무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달무리처럼 달무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중간거리 근거리에 특화돼서 노안을 함께 교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수술 초반에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사실 빛 번지는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던데 네 이 불편감을 계속 갖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고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서 번져 보이는 빛은 무시하고 결국에는 샤프한 이미지만을 느끼게 되는 뇌 적응 과정이 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안 변형을 하고 나서 초반에 빛 번지는 느끼시더라도 네 빠르면 한두 달 길면은 1년에 거쳐서 서서히 이런 빛 번짐과 같은 불편함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에서 내가 과연 이 빛 번짐이 좋아질까 하는 어떤 의구심보다는 네 반드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이런 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이제 이 뇌의 적응 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뇌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게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 초반에 빛 번짐을 느끼시더라도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아 네 마음을 편히 갖고 좀 기다려 보실 것을 권장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빛 번짐이 너무 극도로 심하게 느껴서 아 난 전혀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 혹은 한 몇 개월이 지났는 기다렸는데도 전혀 조합의 기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네 아주 드물지만 네 렌즈를 빛 번짐이 없는 렌즈로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초점이나 단초점으로 바뀌는 그렇죠 단초점이나 혹은 이제 단초점이면서 약간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단초점이면서 누안교정 효과가 약간 있는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로 교환을 해 주기도 합니다 아 또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렇게 되죠 네 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 시력 좋아졌어 밝아졌어 가 아니라 약간의 그 적응 기간을 두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내장 수술로 네 무엇이 좋아질 수 있고 무엇은 좋아질 수 없는지를 수술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뾰옇게 변한 시약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하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이고 안구 건조로 인해서 눈이 아프고 불편하고 시리고 그리고 또 비물증과 같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증상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안구 건조증이나 비물증은 수술하고 나서 약간 더 심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좋아질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정체가 노화가 되면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이 노안이고 노안이 먼저 찾아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생기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안 때문에 가까운 게 좀 안 보여서 불편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멀리는 괜찮게 잘 보인다 음 그리고 돋보기를 종종 쓰긴 하지만 그렇게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 베네아 수술을 좀 미루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인공 수정체가 좋아졌다고 해도 사람 눈에 나 자신의 수정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베네아 수술을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락원 원장님 나오셔서 백내장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 또 부작용 그리고 백내장 수술 시에 정말 중요한 고려해야 될 상황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 함께 좋은 이야기 제가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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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